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자칫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죠. 전문가들은 물을 갖고 다니며 하루 필수량을 제때 마시는 이른바 H2OIQ, 즉 물지능지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지순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에서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의 80%는 물 등 음료수로 보충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 대부분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늦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어디서든 필요할 때 마실 수 있도록 항상 물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자의 경우 하루 9잔, 남자는 12잔 정도를 마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분 보충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순수한 물입니다.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괜찮지만 알코올 음료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YTN 지순환입니다. 높은 적은 적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높은 적응을 다어간다. 모두가 높은 적응을 다어간다. 감사합니다.